얘들아 한타하자! 아니 궁으로 열게! 어 궁쿨 40초 저번에 그 탑 선제공격 카르마 왔었는데 라인전 끝날 때까지 한 100골드 벌고 갔어요 그럴거면 안되는게 나요 차라리 착취들고 괴롭히는게 나요 선제공격 루시안 신나게 패 보겠습니다 집중공격 없으면 데미지 별로 안들어올거야 그냥 몸 대면서 비벼서 싸워도 이길거같아 자 1레벨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큐찍었죠? 자 이라사이마세 이러면서 싸우면 됩니다 뭐야 씨발 아 이거는 생각 못했네 아니 우리 레드 먹는다고? 아 내 돈! 얼마 벌었어? 27원? 뒤져 어이씨 혼내야지 그냥 루시안 패시브 터질때 평타 섞는 디테일 내가 아크샨 패시브한테도 살아남은 놈인데 루시안은 더 뻔하죠 렉사에 플랫이 없어요 아 아 내가 먼저 쳐박긴 한다고 근데 별로 아프진 않아 지금까지 42골드 밖에 못벌었잖아 렉사이가 탑을 안올거란 보장이 없는데 아 온다 온다 빼야돼 빼야돼 아 아니 이거 진짜 이쪽 시야가 없어서 내가 갈수가 없고 이거 푸시할수가 없어 어? 아깝다 아깝다 빨리 밀어라 아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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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 어 우리 미니언들이 더 아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턴에 어 K강 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렉사이가 와버리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 그래도 어쩔수 없어 남자들은 빼지 않아 아 빼야겠다 W 확인할수 있으니까 뒤로 쭉 빼요 확인을 안해? 갑시다 그렇지 원래 맛집은 내가 아니고 누시안이었어야 돼 여기서 닌터 박아주면 되거든요 됐어 여기까지면 끝났어 신발 딱 박아주면 끝나요 자 맛집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리신이 여기 어 갔다 이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잘못 봤나 아이씨 아 이거 아 전령인데 아이씨 아 아 이거 바텀 홈 바텀 홈 카브라 써야 되는데 진짜 아 이거 아 갈리오도 오거든요 아 너무 아쉽네 우리 팀 판단 이거 왜 안 막았지 어 아 아 나 드립을 10 지리는데 지금 어? 잡았다 나 할거 다했어 진짜로 야 내가 3명 묶었다 진짜 이 정도면 A급 탑슬러 아니 S급 탑슬러죠 탑에 텔 박아 탑에 텔 박고 이거 라인 더 밀어요 최고래 320원 아니 뭐 저 벽으로 뜯는 돈보다 책으로 더 맛있어 아니 애초에 루시안이 라인전 빡세게 갈라고 하는 픽인데 이런식으로 소극적으로 돈만 뜯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어 루시안 바탕 났어 진짜 레전드다 얘 레전드야 레전드 답에 약탄나 이 친구 즐길질 않은 친구들 아 저런 친구들 좋아해요 못해도 재밌잖아 서로 화 안내고 하는게 얼마나 좋아요 저런 자해공갈개그 매우 환영입니다 집가서 트포 사업시다 진짜 아픈? 진짜 아픈 땅콩이 들어가는거죠 채굴에 눈이 멀었어 근데 렉사이 아래쪽이니까 탑 밀어버릴거에요 여기까지 밀고 어 블루도 있네 블루설이 맛있게 하고 아씨 빡대 켰는데 도쿤 지옥가서 해라 어 뭐야 이거 이거 할라인만 더 먹고 디스크가 나오나 800원 남았네 있는거 다 털어 그냥 있는거 없는거 다 털어서 이번 귀환에 바로 원영락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루시안 코어가 없어 어? 이럴거면 선제공격된 의미가 없지않나? 나보다 훨씬 안나왔네 아니 돈을 벌어야되는 룬이 돈을 나보다 못벌면 어떡해 심지어 난 근거리라고 선제공격 쓰면 라인전이 너무 약해져 타줄게 어 버티기만 해 버티기 어 어디갔어? 렉사이 땅으로 숨었는데 아 죽었어요? 어 뭐야 아 왜 못봤지? 아 빵 렉사이가 오열하겠다 2렙갱 가졌는데 갱불이 3렙차이가 나고있다 얼마나 화가날까 이거 무슨 콤보야? 루시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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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알튼 뭘갈까 돈이 많아서 뭘 가든 상관없을거 같아 근데 이왕 가는거 치명타로 가야 더 재밌겠죠 치명타가 터져야 공급기가 빨리빨리 돌기때문에 치명타로 싹 올인하겠습니다 이러면 50%가 되거든 이게 그 원반이 좋은점이 이거 보시면 제가 쿨감이 없잖아요 신발도 이거 황금장화 샀잖아요 근데 필멸자도 쿨감이 없고 여기서 원형라시 스킬가속이 25라서 그 모든걸 다 메꿔줘 15도 아니고 25야 그래서 스킬가속이 현재 61입니다 이거는 좋은거 같아 아 화약통이 없어 어? 어? 아 리신이 들어가는줄 알고 어 신템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쿨감은 좋은거 같아 궁극기 초기화되는거 빼고 끝나자 어? 어? 어 주지 아 렁사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했다 감사합니다.